간다 하겠습니다. 끝까지 간다! 재수실 따위 때문만이 아니야 우리 아이들이 내게로 살아가야 하는 이 바람 이대로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야 한 번도 청산하지 못한 진입하 빈칫도 기세누린 소중독재법 권력의 개노름 나는 검찰벅자 바닥에 뿌린 풍성원까지 이제 선을 꺼쳐낼 거 이제 머리 꺼쳐버리고 제대로 다시 만들자 깜깜한 내란 빛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많이 간다! 전부 이니까! 빛이 내 평양 하나 그런 내리면서 흘린 게 아니야 재수실 따위 때문만이 아니야 우리 아이들이 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 나라 이대로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야 한 번도 청산하지 못한 진입하 빈칫도 기세누린 소중독재법 권력의 개노름 나는 경찰, 범차 나라에 뿌린 풍조원까지 이제 전의 것은 전의 고 이제 모든 것은 버리고 제대로 다시 만들자 깜깜한 내 한민국 모든 아이를 의미했어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우리 능력까지 간다 전부 이길 인자 이제 전의 것은 전의 고 이제 버릴 것은 버리고 이제 버릴 것은 버리고 제대로 다시 만들자 전부 이길 인자 단단한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행성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우리 능력까지 간다 고구리 인자 대한민국 지구가 누리라 대한민국 지구가 누리라 대한민국 기 подпис 군 무슨 Мы должны 계속 승리라 대한민국 시켓78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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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 intell이 대한민국 다 나민국 이름 넣고 두man oportun 대한민국의 모든 원령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인추봉아국이다 대한민국은 인추봉아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원령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인권회 runs 부대하다는 시작